오늘 마지막 소식과 같은 일은 정말 없어야 하는데요. 버스에서 외국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요.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새벽 권선구 세류역 부근을 지나던 마을버스에서 한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도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피해자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 씨로 함께 있던 지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버스 내에서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승객이 자신의 얼굴에 한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곧바로 하차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해당 남성의 동선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